여름은 안유진 여름은 안유진 여름은 안유진 여름은 안유진 여름은 안유진 형은 스타 된 생각이 아예 없거든 어차피 힘이 떠야 되니까 아 그래 좋아 그렇잖아 여름은 안유진 여름은 안유진 괜찮은데 야 대신 이거 우리 같이 부른다 무조건 듣고 싶을 것 같아 이 노래 파트는 공평하게 아니야 아니야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? 나왔어요 나왔어요? 나왔어? 둘이 다 음악 옆에 들어도 둘이 다 나온 거야 우리? 왜 이렇게 셀프지? 시디팝이 왜 이렇게 느려 소리 좀 올려줘 아니야 시디팝일 때 그냥 듣지도 않아 그냥 시디팝 하지마 클럽 좀 락 말고 드론트야? 드론트야? 한유진과 장르 장르 다시 해야겠다 아니 그냥 클럽으로 해 클럽 형 발라드가 나오는 건 뭔 일이야 스쿨락 스쿨락 꼭 넣어 그 다음 레게도 좀 넣어줘 컴퓨터는 한개가 있구만 레게도 좀 넣어줘 어? 조금라 했다 우와 오 야 좋다 야 이야 멜로디 봐 우와 멜로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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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리듬 너무 좋다 이거 야 야 또 뭐라는 거야 아니 이거 AI가 지금 만든 거야? 2, 2, 1초에 한 곳씩 트롯트로 듣고 싶어 트롯트? 어 트롯트 하나 좀 트롯트 아니 AI로 이거 아닌데 아까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어디 있어? 어 너무 좋네 아이고 아이고 어이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동작이 아니고 멜로디가 너무 좋다니까 좀 더 꺼 다시 한 번 틀어봐 유진아 아 너무 좋아 대박이야 와 진짜 멜로디가 멜로디가 이거 멜로디가 화두 소리 이거 어디서 듣던 느낌인데 오죠 1, 2, 3, GO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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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좋은데 대박이야 이거 좋은데요? 아 이 노래 진짜 좋다 이거 야 이거다 왜 말을 말하지 거야 어 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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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